안녕하세요 문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베르데 아일랜드에서 다이빙을 하고 왔습니다. 베르데는 사방에서 출발하여 방카보트를 타고 약 40분 정도 가야 하는데요. 도착하면 먼저 점심 바비큐를 비치에 내리고 2회에서 3회 다이빙을 즐길 수 있죠. 오늘 영상에서는 베르데 아일랜드에서 3회 다이빙을 마치고 점심을 먹고 아우라 다이브 리조트로 돌아오는 여정을 담았는데요. 그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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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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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, , ,